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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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대에 볼일이 있어서 이렇게 입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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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바질 페스토 스콘을 시켰습니다. 아니면 이렇게 너무 날씨가 좋네요 너무 날씨가 빠졌어요 어머 호랭이네 진짜 찐나왔네요 겁나 나 비해 너무 날씨 어머 나 겁나 빵빵해야지 이거 먹방에 뜨거워서 그럼에reck 락볶읍 오늘은 대학교 친구 만나기로 해서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